5 5 6 6 6 6 6 6 7 6 6 7 6 7 7 8 8 한국역도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. 강남구역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시간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강남구청 경치가 아주 대단한 곳인가? 여기 있어보니까 경치가 대단한 곳이라도 한방구 뺑 대단한 곳이 맞아 오후 5,500 essentially 잠시 멈축 스펀 소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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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